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5월 10일 현재 시각은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구요. 코드번호 066570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에서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수급이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언제 LG전자를 매수세를 보여줄까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걱정을 가진 채 낙관적이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지켜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국내 중시에 들어와주면서 코스피가 1.63% 상승을 한 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던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한 것이라 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떨쳐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매도에 대한 걱정이 덜어내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최고치를 갱신하니까 공매도가 굳이 시장의 영향을 지속이 되지는 않는구나. 이제 끝났겠구나.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오랜만에 모처럼 들어와줬습니다. 들어와주면서 그동안 증정을 받았던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다 같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한번 기대를 해봤던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의 수급 말고는 좀 부진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종목이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급이 단순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종합전장회사로 전환을 속도로 낸다. 6년 만에 적자고리를 끊어낸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종합전장회사로 전환을 속도로 내고 있다. 회장치입 이후 미래성장축을 빠르게 전장산업으로 옮기는 가운데 매년 지속된 전장사업의 적자고리를 끊어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장사업을 흑자전환을 시키는 것을 눈앞에 뒀다. 이번에 LG전자 전장산업부가 전장산업부만 본다고 한다면 1분기 영업손실이 7억 원을 기록하면서 손이 분기점 수준에 도라를 했다고 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던 영업손실 폭을 대폭 축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에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LG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것들을 사업을 철수하면서 적자가 반영이 더 이상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전장이 스마트폰 부분들을 전장산업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문업체인 마그나사와 함께 설립한 LG마그나 파워트레인 출범이 7월 1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장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성장성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L전자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ADAS 이게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시스템인데 카메라 쪽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뭐랄까 자동차 안에서 사물을 분간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사람으로 치면 눈이죠.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ADAS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데 전방 카메라가 핵심 부품입니다. 이 카메라에서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국제표준 규격에 맞췄다, 인증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 가운데 동일한 인증을 부여한 경우는 L전자가 처음이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산업을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 다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 앞쪽에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눈이라고 불리고 장애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제동을 도와주고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해 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획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전의 신바람이 전장 산업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지향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니까 그냥 여기서 추세를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종목들처럼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좀 속도가 느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이 기업을 지켜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LG전자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기업이 어떤 상황들이다. 주식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드린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을 매수매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김용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장전에는 유업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지표랑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큐브엔터 현재가 4,350원 1차 말표가 4,480원 혼절가 4,200원 9시 2분에 이글루시킬리티 현재가 7,510원 1차 말표가 7,735원 혼절가 7,200원 9시 3분에 2구산업 현재가 5,430원 1차 말표가 5,590원 혼절가 5,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큐브엔터 1차 말표가 돌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말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시킬리티 1차 말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입니다. 큐브엔터 이글루시킬리티 이글루시킬리티 2구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큐브엔터 8% 온도 최고가를 터치했고요. 18% 정도 이글루시킬리티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표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날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지면 손절가 터치를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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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